자, 가자! 준비됐지? 예! 금방 이것만 들면 세계심기록이다! 예! 자, 정신이 집중하고! 자, 기와동! 야! 야! 자, 가자! 예! 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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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마지막이야 이게! 응? 이거 들면 세계심기록이다! 응? 알았어? 자, 기와동! 야! 야! 가자! ? 뭐라고 Garlic 만幹oplan thumbs 우와! 세계심기록이다! 대기심기록! 대기심기록이다! 대기심기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활고는 놀러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산교육 예절 바른 교육을 배워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누가 한몫 입고 방방 뛰고 다니라 그랬나? 오다 했자! 내가 그렇게 누누이 뛰지 말라고 얘기했지? 아니 근데 얼굴이 뭔가? 예쁘죠 선생님 얼굴이 그게 뭐야? 당장 지우지 못해요? 오 선생님! 현대 여성은요 내면의 미 못지않게 외모도 잘 꾸며야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잖아 그게 잘 꾸몄다고 생각합니까? 오다 했자 일리 나와봐요 오다 했자가 잘 꾸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 손 한 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웃기만 하고 이들 참 이상한 애들이다 늘상 보던 얼굴에서 이렇게 잠깐 변화를 줘도 남편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야 남편에게 고급한 즐거움 줬다가는 잃은 남편마저도 도망갑니다 그때 가서 선생님 원망하지 말고 들어가야 야야야 그런걸 그렇게 잘하는 선생님이 여태 시집도 못 가고 들어왔어요 야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내가 쉽스러운 유네용 여러분들이 생활관에 와서 하는 일것소일투족이 모두 다 이 가정점수에 관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자 이 시간에는 예절교육 큰절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해요 다 일어나주세요 자 온 매무새를 잘 가다듬고 오 달짝 고름을 맨거야 쪼맨거야 자 도둑고양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스릴 살짝 스폰지가 땅에 떨어지듯이 히프를 살짝 땅에 밀착시켜주세요 네 준비해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달짝 오 쩡 감쩡 웃지마요 여러분 예절교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에요? 첫날밤에요 신랑이 옷 벗겨주기를 기다리는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가 자질해서 벗는게 낫겠어요? 오 달짝 오십 점 감쩡 야 너 풍수댁이 같아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너 자 오늘 예절교육은 모두 마치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6시에 발표에 있는거 알죠? 네 학부모님들 모시고 연극 배역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연습하도록 네 야 이런거 벗어서 진짜 꺼야되는거야? 그러니까 누가 왜 이렇게 사뭐들게 앉아있으라고 그랬어? 사뭐벗이 앉아요? 야 썰물 빠진 개빨가장 분위기 썰렁하다 야 혜롱아 썰렁하니 뭐가 썰렁해? 사람들도 많은데 아 요즘은 그냥 공부할 의욕도 안생기고 말이야 만사가 귀찮다 야 니가 언제 뭐 의욕 많아갖고 반해서 꼴등하고 그러니? 하하 엄마 조정태 왜? 혜롱이 말뜻을 인마 이해를 잘해줘야지 무슨 뜻을 이게? 혜롱이가 요즘에 심적으로 울적하니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이런 얘기하냐 인마 야야야 걸레야 그만해 됐어 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말을 빙빙 돌리고 그래? 베르기 너 뭐 불안한 일이 있어? 야 엄마 뜻도 모르냐? 요즘 막 그런 얘기 있잖냐 뭐 투말로 이스 불확실성 시대 그래 걸레야 걸레야 그냥 무식한 대로 살아가 갑자기 또 이렇게 유식한 척하냐? 말하고 무슨 뜻인지는 알어? 눈치채냐? 끝은 잘 모르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데 대학생 엉아들이 뭐 레포트 대출한다고 그러면서 불확실성 투말도 있어 뭐 그렇지 니가 무슨 너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또 니가 혜롱태 어? 금방 좀 깜짝거려 좀 안다고 얄며 죽겠어 야 아이고 걔네 전공자야 조용해 야 잘났어 그래 근데 혜롱아 너 이거 좀 이상하다 무슨 삐로 먹은 닭새끼 마냥 비싱 원래는 많이 컸다 말 마 간불하네 이게 아니 표정이 그래갖고 야 그나저나 달짜네 애들은 생활관에서 언제 나온다니? 달짜씨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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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 이러는지 알았다 너 너 너 달짜가 보고 싶어갖고 그러지? 그래갖고 짜리만 지름이 쳐다보잖아 비실비실별 막 그랬구나 이것도 모르는 중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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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있잖아 아냐 인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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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냐 응? 남주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깝고 옛날에는 뭐 달짜씨 생활관에 딱 들어가면 야 걔 달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난 없으니까 보고싶어갖고 난놈이지 달짜가 인마 내 수준에 맞니? 그게 아냐 형 형만 보고싶으니까 보고싶으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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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정말 달짜야 빵 좀 주세요 혜롱아 혜롱아 너한테는 팔 빵이 없어요 아니 씨 외삼값 다가판도 왜 못 팔아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내가 오늘 백합리하고 생활관에 가요 뭐? 생활관에서 이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바보빵집 빵하고 음료수 좀 갖다 달래요 아저씨 제가 그거 날려드릴게요 젊은 남은 힘 좀 써야지 제가 음료수 다 날려드릴게요 네 니가? 그래 그럼 뭐 일선 너 모자라니까 같이 가자 네 야 혜롱아 아니 그럼 너 저기 여자 생활관 굴러 간다 그러는가 지금? 야 그거는 이해 쓸 수 없는 짓이야 아우 넌 너무 너무 야 나도 갈래 친구들 다 끝났는데 자 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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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씨 제발 가지 마세요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 한 말이냐 참 야 감정 좀 넣어서 제대로 해봐라 왜 익냐 넌 잘 안된다 다시 해볼게 수일씨 수일씨 제발 가지 마세요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야 니가 사또야 니가 영옥이야 자 안되는거 어떻게 해 빵 왔어요 사장님 빵 빵 아저씨 여기 연습하니까 빵 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알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혜롱씨 잘 있어요? 야 너 아저씨 안보면서 물어야지 애가 어떻게 해롱씨 안보면서 먹냐 달자야 해롱이 잘 있어 아저씨 음료수 가져왔어요? 아 가져왔자요 음료수 큐 아저씨 아저씨 멋있어요 요다이징 하루종일 해롱이랑 할거에요? 아저씨 너 왜 맘에도 없는 소리하고 그래 너도 달자씨가 보고싶다고 그랬잖아 그래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는거 정말 나쁜짓이야 혜롱씨 혜롱씨 정말이에요? 저도 혜롱씨 너무너무 보고싶었어요 연아 안볼땐 좀 섭섭했는데 막상보니까 별생각이 없다 야 빨리 가자 에 가긴 어딜가 다 끝났잖아 아냐 조금 이따 여기 생활관에서 내가 알기로는 공연이 있대요 그거 우리가 보고 가야지 끝까지 야 병래 그건 저 부모님 모시고 저렇게 하는거란 말이야 우리 아니잖아 어땠나 엄마 나 부모님 할수있어 저 달자씨 오빠로 왔다고 그래 아냐 어땠냐 너네 내 왜 삼촌할게 다닐 모여봐 좋은 생각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수일씨 제발 가지마세 이 생명 다 바쳐서 영원히 수일씨를 사랑하겠습니 해롱이 하체 찢어진 너 김중배의 타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다는 말이냐 해롱이의 타이아몬드 스텝은 마음에 안 들려라는 말이냐 해롱씨 해롱 해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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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뛰어났어요. 학생 몇 번이지? 내가 가산점 15점 주겠어. 오늘 끝났으니까 분장 지고 가발 벗지그래. 근데 이름이 뭔가? 이름? 임... 임혜순이요. 임혜순? 아니 우리 백합여가의 임혜순이옵니다. 아니 누구세요? 당신 누구예요? 임혜순이 없는데 분명히.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너희 아이가 어디라고요? 뺏봤어? 어? 그 방탄소년단은 지금 배달 왔는데 주연배우로 타자고 그래갖고 오달짜가... 오마이갓! 너희? 내가 널 따라다니는 거니?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아, 잠깐만요 오빠! 이거, 이거, 이거... 오빠 오히려 학부형이잖아요. 시끄러워요 오달짜! 마이너스 40점이요? 40점이요? 아니, 이상 딸 점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렇게까지 0점이야, 0점! 아이고, 이그! 야, 속삭이로도 하루이 들이지. 나이서놈! 빨리! 너 내 부모님 오시고 와! 알았어! 와, 오달짜 오누이가 오늘도 또 불효자 만드는구나. 아후! 60초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 중에 자신들의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타서 쓰는 사람이 무려 4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모님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참 믿을 만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옆에 와서 저희 엄마가 지켜보고, 엄마! 나 괜찮아? 엄마! 뉴스 잘하냐, 엄마! 오늘 불러 엄마 왔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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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결혼식은 참 독특한 게 많습니다. 얼마 전 잠실운동장에서 있었던 삼만쌍 국제 결혼식, 합동 결혼식이 그렇고 참 이 결혼식 같은 경우에 신랑 신부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골프 치면서 하는 결혼식, 그리고 수중 결혼식, 특히 스카이다이버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하는 결혼식. 참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주례도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례사가 약간 길게 되면 신랑은 저쪽 과수원 쪽에 떨어져 있고 신부는 저쪽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주례는 돼지우리가 떨어져 있고, 하객들도 갈비탕 한 그릇먹으려면 약한 사탕으로 다 뛰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을 맺어내는 영혼 결혼식. 이건 참 진짜 주례 보기가 힘들죠. 뭐 대답이 있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신랑 신부 행진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옆으로 튀어갈지, 하늘로 날아갈지. 영혼 결혼식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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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 사람들에 의해 치러지는 이 호화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신랑 신부 행진 때 신랑 신부가 무게차를 타고 호화 카퍼레드를 벌여서 사회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의 고구버텔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에도 15만 원짜리 케이크 촛불, 촛불만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짜리 신부 부케.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케 부케 이렇게 발음하는데, 불란서 언어로 작은 꽃다발이라는 뜻인데, 언어로는 부케가 아니에요. 부케, 부케 이게 원래 발음이고, 또 부페라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나눠 먹는, 부페도 원래 발음이 그게 아니죠. 이태리의 언어로 비페, 아래 힘쓸 지그치 물고, 비페. 한번 따라해봐요, 비페. 부페. 부페. 아래 힘쓸 깨물지, 비페. 아, 원짜리 타고 다니셨잖아요. 처음에 이 부페 이런 말이 잘못이 될 때가 특히 그 얘기가 뭐냐면, 4.19 당시에 이승만 정권, 이승만 부패 정권 물러가라,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이승만, 비패 정권 물러가라. 이승만 비패 정권 물러가라, 홀라 홀라, 비패 정권 물러가라, 홀라, 홀라. 주거 비용보다 더 비싼 2천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허황된 삶보다 내실 있고 알찬 그런 삶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은 한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한 평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초 뉴스였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접수하고 또 현지로 직접 찾아가는 개그맨, 전국구 개그맨 김한국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쓰레기 만병강산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각 지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오늘도 전번주하고 매한가지로 수요일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계십니다. 구찬다고 내일 아니다라고 팽기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쓰레기 모다가 어디서. 요즘 우리 어른들이 얼라보다도 못해요. 얼라들은요. 집 갖고 노는 엄마의 딱지를 풀어갖고 매매 문대가 안 갖고 옵니까? 쓰레기요. 딱 풀려갖고 오이소.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혁이 아범이구만요. 오늘 이장님이 출타를 하셔서 제가 바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근데요. 오늘 저거 쓰레기 모다가 갖고 온 날인 줄 아시죠? 빨리 갖고 오시오. 바쁜디. 그리고요. 제가 뭐 할 말은 아니지만요. 어저께 천뱅이 엄마 개울서 걸레 빠는 거 지갑 아시오. 거기가 걸레 빨디요. 애들 밑에서 미역 갔는데 거기서 걸레를 어디라고 빨디요. 앞으로 빨지 마시오. 전라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아이고, 저 오늘 이거 쓰레기 모는 날 아시죠? 아따, 전번주에 신문지 겁나게 갖고 왔더만요.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전번주 신문지는 신문지도 아닌 것처럼 지회를 갖고 오시오. 고맙습니다. 밑갓입니다. 마지막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통통장 최덕만이오시다. 그동안 댁래에 무고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은 쓰레기분리수거의 날이오시다. 신문지와 잡지, 빈병과 깡통, 우유팩 등을 모아서 각 반장 댁으로 왕림하시기를 악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많은 참여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마.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저리 치워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날 사랑한다고 말해! 네? 빨리! 그렇지. 조금 더. 조금 더!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아니고 사랑이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말할 바에는 죽겠다고? 네. 죽여주세요. 죽여주마. 하나, 둘! 됐어요, 됐어요. 맨날 그냥 장라만 치고. 있으면, 이거 나이터인데 새로 나온 건데 참 멋있지. 나이터 이거. 내가 이거 정말 이거 봐. 시간 없어? 시간 없어요. 뭐 아니면 말고. 자, 그러면 커피 할 시간도 없어? 잠깐? 없어요, 없어요. 야, 갑자기 힘몰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 아니, 여기. 우리가 무슨 광안루야, 지금? 오잡게 건너갈 일이 있냐고? 잡고 강한 사무실, 깨끗한 사무실, 경직한 사무실. 이게 내 모토입니다. 신성한 사무실에서 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장님은, 국장님. 왜 그래? 총 맞았습니다. 이거 봐. 목이라는 건 신성하게 다뤄야지. 저, 저, 책상 위에다 다뤄, 어? 아니. A를 다루듯이, 어? 이 총은 제 총이랑 똑같은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그거 함부로 가지고 그러지 말고 거기다 저, 곱게 모셔놔. 아니요. 국장님, 이 제 총은요. 어? 이게 라이터예요. 라이터? 한번 보실래요? 라이터라니깐요. 아니. 담배를 딱 물고. 근데 지금 어떤 게 내 총이야? 그래, 이거요. 어? 이거요. 이거 제 거고요. 볼래요? 어? 이 사람아. 그 총알. 총알이. 총알이 줄어놨네.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랬잖아. 아, 이거 진짜 총이네요. 장난치지 말이야. 그럼요. 이게 라이터네요. 아, 이건 자기 거야? 어. 야, 이게 라이터예요. 보실래요? 어. 왜 이렇게 총알이 줄어놨네? 집어쳐, 집어쳐. 이상하네. 이 사람이 세상 아니야? 응. 그래, 지금도 특수임무가 떨어졌어요. 예. 국제마약 밀매 조직의 이론 두 명이 우리나라에 잠입을 했는데 이걸 잡아야 되겠어. 아니, 우리나라에 잠입했는데 그 마약 밀매분이 어디 있다고 잡습니까? 속에서 그 김치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씨, 김씨. 김씨요. 예. 오늘 그 판매책과 접선을 하게 돼 있어, 파트장에서. 아, 오늘이요. 우리가 무슨 뭐 강태공 낚시질로 하듯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말적인 근거로 여기 딱 볼 거 같으면. 응. 남자는 여기요. 이마 눈가 부분에 여기. 아. 팔자국 있지? 팔자국. 이놈입니까? 그리고. 팔자국 있는 놈. 여자는 말이야. 여기 눈가에 점이 있어, 점이. 점이 세 개 있어. 어? 눈가에 점이 세 개 있네요. 그래. 어서 오세요. 사람 많나?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응. 이곳에서 밀내범들이 접선한다 이거지? 가발 쓰마. 이놈도 한대일진 몰라. 그럼 신갈배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 수고가 많네. 예. 예. 이 정도면 겁드니? 그럼 다녀오세요. 알았다 다녀올게. 예. 신갈배가 뭔가 보여주지. 문까지 신갈배 무시해. 좋다.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문부터 때려보시냐. 야. 아니. 전부 가면을 쓰고 있잖아. 한번 써봐. 이걸로. 어디에서 범인을 잡지? 이야. 정말 희한한 가면을 썼구만. 대개가. 뭐여? 이상한 가면 쓰다니. 이 가면 어디서 구했습니까? 가면이 내 얼굴이지. 무슨 가면이요? 어? 무슨 농담의 말씀을. 이 가면 이렇게 어디. 어이구 이거 진짜 얼굴이구만. 아니. 내 얼굴 보고 가면이라고. 대개 얼굴을 한번 봅시다. 어디. 이 얼굴은 어떻소? 내 얼굴이야 뭐. 가면 잘났소. 얼굴은 가면이라고. 어. 어. 이렇게 아름다운 장인이 있을 수가. 아. 아유 싱글? 어. 미터 싱글. 저. 전화번호 있으세요? 저기. 이따 뭐 아니면 말고 식사라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 얼굴은 한번. 아유 이 아름다운. 아유 이 아름다운. 그냥 쓰고 계시는게. 아이 됐어. 참. 참. 아유 참. 깜짝 놀랐네. 마. 어른 노는데 마 애들이 술잔 들고. 공부해. 아멘도 좀 쓰면 마. 어른. 아유 자식. 너는. 조카가 너무 많아. 조카가 너무 많아.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픕니다. 세 번 때리고 했는데. 네 번 때리고. 아유. 아유. 그만 쓰봐. 대체 어떤 놈이야. 어. 윤상은. 너. 네. 이리 와봐. 네. 이리 와봐. 안 돼. 뭘 안 돼. 안 되게 뭘 안 돼. 안 돼. 안 돼. 벗어. 안 돼. 벗으라니까. 안 돼. 안 돼. 아유. 또 가만히 쓸 수 있다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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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장님 의실지. 남자는. 갈 자고. 여자는 점 자고. 남与은 쌍. 이것밖에 없고. 히잇. 잡았어요. mentale.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 버스라고. 아유.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아유. 아니. 어? 당신 뭐야? 남의 여자한테가 왜 그런가? 이상하게 생긴 녀석에 해방을 내놓게 하셨어. 도저히 이러다 범을 못찾겠다. 너희들! 꼼짝마! 이리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빨리! 세시 동안 강을 벗는다. 하나! 둘! 셋! 완전히 벗어. 둘! 애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벗어. 전부 칼자국에 전부 점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그 내 입도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척척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척척 척척척 척척척 이 짠짠 오면 많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척척척 척척척 야! 돈이 적어서 그럼 이쁘네 해줘라 그런 게 척척척척이야 네! 어차피 벌썩이 사랑이 오면 빛이 오는 생각만은 눈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세 번은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척척척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척척척 슬픔을 덜어놓고 다 함께 척척척 척척척 척척 척척 척척척 척척 이 짠짠 이 짠짠 어른만은 이련을 버리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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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 함께 척척척척 서울 이걸 어디라고 했어? 어디래 있나? 뭐가 차, 차, 차! 의외도 있어!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왕초!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서 살 거예요? 뭘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거야? 왕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다고요. 아니 펑펑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그럽게 놀 거냐고요. 귀찮게 왜 이래 자꾸. 다리를 다쳤다고요. 어쩌다 그랬어? 말하자면 길어요. 지압 좀 해주세요. 해줄 테니까 고통스러울 거야. 이걸 물고 있어. 자. 사탕을요? 꽉 물어. 맛있어요. 달아요? 조금만 참아. 좀 있으면 껌이 나와. 껌이요? 어때? 네. 우와. 우와. 엄청 신기해요. 어떻게 멀쩡하던 다리를 이렇게 휘어났죠? 발목을 다쳤는데 무릎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에? 뭐 할 줄 알면서 이런 거예요? 처음 해봐. 책 보고 배웠지. 어 다리. 내 자리로 가서 잘래요. 야야야. 니 자리에 말이야. 웬 여자같이 생긴 녀석이 누워있더라. 쫓아보내. 근데 이 녀석을. 남의 자리에. 야. 야 이 사람아. 여기 내 자리에 빨리 가. 야 이 사람아. 여기 내. 내가 아무리 거리내야지만. 이 까지도. 돈. 아가씨.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네? 아가씨. 조금만 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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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갖다. 모두. 요리조리 뒤집어 보는 시간. 마녀의 코너의 김용희입니다. 오늘도 변화없이 제 옆에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자기 혼자 나오신 분. 김국진 씨로는 주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진 씨.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대화를 모두 다. 사지선자형. 이 퀴즈 형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사지선자형입니다. 예. 이런 사지선자형이. 일상생활까지 번인다면. 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령. 예. 제가 아버지고. 김용희 씨가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성적에 관해서. 사지선자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퀴즈 형식으로. 그렇죠. 예. 저 아버님. 성적표 갖고 왔습니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제가 오늘 몇 등을 했을까요? 1번 1등. 2번 21등. 3번 34등. 4번 58등. 빅 빅 빅 빅. 정답. 2번 21등. 아니죠 틀렸습니다. 아유 아슬아슬하네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3번 34등. 아니네요. 2개나 맞습니다. 1번 1등. 1등. 학교도 안 나가는 놈이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조금만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삑. 네. 맞췄습니다.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준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집 진문서입니다. 네. 감사하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 네. 어떨까. 1번 3일동안 굶긴다. 2번 토닥거려준다. 네. 3번 뒤집게 팬다. 4번 용돈을 주어서 위로한다. 삑 삑 삑 삑 삑 삑 삑 삑 삑. 4번 용돈을 두들기 주고 위로해준다. 땡. 네. 그렇다면. 토닥거려준다. 2번. 땡. 그러면 2개가 남았는데 아버지가 설마 뭐 자식을 굶겨주겠습니까? 1번은 아니고 당연히 3번 하나 남았네요. 삑 삑. 3번 뒤집게 팬다. 뒤집게 팬다. 예. 하자 그 상품. 상품 용돈으로는. 네. 몽둥이요? 아 이거 좀 이상하네요. 저 안에 퀴즈로 하니까 재미있는데. 너무나 좀 위아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는데. 그 취조하는 방법에서 사지선다용으로 한다. 예. 취조실에서. 예. 범인이 되시고. 제가 형사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잘 물어봤습니다.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1번 강도. 2번 폭력범. 3번 사기꾼. 4번 쫌 두둑. 삑. 네. 제 얼굴이 강도같이 생겼습니까? 흠. 삑. 삑. 예. 절도. 절도 나뉘다. 그 나머지 하나. 세번 다 기여를 선택해 주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쫌 두둑이었습니다. 문제를 못하셨습니다. 준비한 상품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벌에 대한 형량이 어떨까? 형량 예. 1번 15년. 2번 1년. 3번 종신형. 4번 무죄. 삑. 제가 아무래도 도둑도 그냥 또둑이 아니라 쫌 또 아니니까. 4번 무죄. 땡 그렇다면 종신형은 아니겠고 삑 2번 2년 아 진짜 간다 예예 상품은 좀 상품으로 이 수값을 치드니까 항상 차가 되는 아 이게 참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사 같지도 않고 범인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좀 언어생활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실된 언어만이 살아남을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코너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에 바른 언어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머 저는 저를 즐겨 마셔요 근데 우리 그이는 술을 아주 즐겨 퍼 마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몸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그이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왠수같은 랩피네 내가 술 먹는 거는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어? 나도 건강 생각해서 술 마신다고 당신 맨정신에 얼굴 보면은 내가 경기 생기지 화병 생기지 술 먹고 사는 게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참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는요 골프채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참 저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말이야 잔소리 하지 마 내가 골프채 사온 거는 내 성공하려고 그런 거야 사교상 골프를 쳐야지 성공을 안다 이거야 이러는 거 있죠 사교상 술 마신다 사교상 골프 친다 아이고 그러면서 사교상 갖는 부부 모임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뻔뻔스러워 갖고 정말 그런데다가 시간만 낮다 하면요 골프 연습하라고 한다고 나가는 거 있죠 우리 그 이 빠진 그 자리에 저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팔이 채 질고 하루 종일 팔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도 없는 당신이 무슨 골프채를 사고 무슨 술을 그렇게 먹어요? 그때는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내 돈 내고 술 먹는 거 아니고 내 돈 내고 골프 치는 거 아니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아 요러면서 아이고 술 먹고 오는 날 양보 굿돌이는 어이다랗게 벗어주고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교 좋아하는 사람이 사교상 왜 고스톱을 못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부럽대요 모르는 소리예요 원래 부부간의 사랑은요 고스톱 치면서 생기는 거라고요 심심할 때 마주보고 앉아서 고스톱 치면서 여보 피박이에요 스리보드 당했네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우리 크이가 골프를 아니 저기 고스톱을 못 친다니까요 근데 며칠 전에는요 우리 크이가 세상에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쳤는데 스리고에 피박까지 당하고 왔대요 그래갖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떨리고 와갖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야단 좀 쳤죠 아니 당신은 말이에요 아니 무슨 남자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요 아니 얼마나 무식하면은 스리고에 피박을 당해요 그때 우리 크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까까지 고스톱 쳐서 스리고에 피박 당한 건 어때? 나는 어차피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내 인생은 스리고에 피박 당한 거라고 어? 이러는 거였죠 저는요 이렇게 남편을 스리고에 피박으로 씌워버린 여자라고요 저는 술을 즐거워 마시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직장생활하다 보면 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따라주죠 후배가 한 잔 사죠 거기다가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하고 딱 마주칠 거 생각하면 술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술 먹는 이유 중에 99.9%가요 우리 마누라 맨정신으로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겁니다 난 참 복도 칠 수도 없지 이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가 친정에도 안 가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술 먹는 건 모르고요 이거 술 먹는다고 바가지 박박 끊는데 아 참 전생의 모습 바가지 대리점에다가 포개 먹은 일 있나? 바가지 막 박박 끊고 그리고요 저보고 술 자꾸 끊으래요 잔소리 막 하는 거야 끊으라고 그래서 남편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나 보다랬거든요 근데 술값을 친구나 선배가 낸다고 내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왕 공짜로 먹는 건 시커펀만 신고 집에 두려는 거야 이게 남편 건강 생각하는 겁니까? 간이 붙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아유 술 땡겨 얼마 전에요? 우리 새로운 부장이 저보고 골프를 하네 그래서 내 우사람에게는 골프채를 큰 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중고로요 중고 근데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 골프고 먹어 나 때려쳤어요 때려쳤어요 아니 세상에 골프채를 가지고 화장실 막힌 걸 뚫쳐 그 다음에 무슨 하수도 막힌 거도 뚫쳐 그 골프채로 심지어는 쥐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이죠 대물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서 있는데 아니 남편을 그걸로 겁주면 어떻게 갔다 골프채로 남자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고충을 집안에 있는 여자는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 내가 술 먹고 싶어서 먹나요? 아 골프 치고 싶어서 쳐? 고수동 치고 싶어서 치나? 다 사교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내 사교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왜? 저 치료야 마누라가 없지 않아 웃기지도 않는다 그 여자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도 사교 모임을 안 하였대 무슨 사교 모임이냐니까요 사교 볼륨 댄스 모임이래요 아니 사교 볼륨 댄스는 무슨 모임이야 이러면 술이 땡기죠 아 술 땡겨 아줌마 예예예 아줌마 아이고 아저씨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줌마 예 사교상 남자가 술 먹을 수 있죠? 아 그러면요 사교상 골프도 칠 수 있죠? 아 그러면요 고수도 못 칠 수 아 그러면요 우리 마누라도 아줌마 같았으면 좋겠다 아 그 뭐 그러면 아저씨가 도박하고 술 먹는 건 다 이해하나요? 그렇게는 못하죠 만약에 그렇다가는요 내 부지성이를 내가야 아줌마 부지성이야 내가 부지깨이야 아이고 부디깨이냐 내가 혼뿌렁을 해줄거에요 내가 아이고 참네 여자가 싫다 여자가 싫어 여자가 싫어 아 그런데 왜 살아요 여자냐고요 예 언젠가는 우리 마누라가 날 헤아리겠지 하는 말 그리고요 응 그 눈에 정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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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야 6 7 8 9 10 아 스트레이트 추가 아 아 아 아 야 이거 같은 분이 4개 아냐 이게 무슨 프러시야 장난치나 4개잖아 프러시 만들면 되잖아 프러시 프러시 다 죽어 다 죽어 난 포카드야 포카드 이게 무슨 포카드인 줄 알아? 파이브 포카드 안 된다 안 돼 야 나 그만둘래 나 갈래 야 너 돈 따고 어딜 가 따긴 누가 따냐 본전이지 딱 너 만원 넣고 시작했잖아 너 땄잖아 지난번에 돈 이런 거 포함해서 본전 아냐 본전 나 그만하고 갈래 나도 간다 넌 또 어딜 가 나는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셨잖아 야 이틀 동안 우리 방 꼬박 샜는데 고모부가 언제 돌아가셨어 그저께 돌아가셨어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시면서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얘야 일찍 들어와라 그러셨어 나도 가야돼 나도 가야돼 넌 또 니가 어딜 가? 나 촬영 있어 니가 무슨 모델이냐? 무슨 촬영을 해 니가? 엑스레이 촬영 있어 지난번에 찍은 게 흑백이라고 요번에 칼라로 제대로 찍게 야 야 치사가 다 치사야 아무리 노름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의리가 없어 참나 야 남의 돈 따먹자고 마주 앉아가지고 노름하는 놈들이 무슨 의리 따지니? 아이고 야 야 야 너하고 나하고는 오래 사귄 친구 아냐 야 돈 따먹으면 몇 푼만 쏘라 너하고 나하고는 오랜 친구잖아 친구 아냐? 친구 아냐? 나 너하고 안 놀아 그리고 내하고 놀니까 너하고 관계 끊을 거야 저게 내하고 놀지 마 자 근데 야 야 옛날엔 뭐 죽마고우가 어떻고 그러더니 돈 때문에 잘 둘러온다 그래 죽마고우 죽도록 마주 앉아 고스톱을 치는 친구 죽마고우 맞지? 너 나한테 죽도록 맞을래? 아니 선생님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아주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얘길래 들었지 무슨 얘긴데요?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한바탕 웃고 시작하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겐 네 예 그렇지 어느 교실에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앞에 지퍼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문 열렸어요. 그랬거든. 선생님이 창피하니까 당번 문 닫고 와요. 그러더래.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야? 찌퍼 아는 찌퍼에요 저도. 또 뻔 안 서있어. 너희들 뭐 했냐 지금. 저기요. 저기 카드를 냈는데요. 얘네들이 돈 따고 그냥 갈라 그러잖아요. 카드를 냈어? 아니 신성한 배움에 찬당해서 카드를 하다니. 이 재밌는 걸 왜 너희들끼리 하니? 전 잃었어요. 니가 따니? 너냐? 저 잃었어요. 저 잃었어요. 저 잃었어요. 잃었어요. 카드 친 도중에 강으로 들어왔으니? 어떻게 딴 사람 먹고 자꾸 잃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고스터만 돈이 비는 줄 알았더니 이 카드도 돈이 비는구나. 이거는 진실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요즘 말하는 한국병의 일종이야. 스승님. 이 한국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한국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이 한국병은 자 이제는 이런 캠페인적인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 자 이제는 이 캠페인으로 우리가 한 방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저는요. 앞으로 얘하고 친구 관계를 끊고 안 놀고요. 앞으로 제하고 친하게 진행을 했어요. 아니 얘하고? 예. 아니 왜? 제가요. 등치도 크고 돈이 많잖아요. 옛날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더니 언제 그렇게 됐느냐? 요즘에는 실리를 위해서 이 의리를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구나. 스승님. 일부 인기 스타들도 그렇습니다. 의리를 쳐버리고 조건이 좋게 제시되는 곳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저희들은요.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이제 유혹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요. 저희들은요. 이 코너를 꿋꿋하게 지킬 거예요. 지키지 마. 지키지 마. 지키라고 노력하지 마라. 무슨 너희들이 지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코너 하는 게 너희들이 뭐 웃기기 때문에 내 코너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얘만 해도 너 솔직히 얘기해 봐. 얘가 우리 코너 시작하면서 한 번이나 제대로 웃겨본 적이 있는 애니? 저는 한 번도 못 웃긴 애야. 그렇게만 내가 데리고 있잖아. 얘 맨날 어떻게 해. 이것밖에 더 했니? 이렇게 무능한 애도 내가 그 놈의 의리 때문에 내가 끌고 가는 거야. 맞아. 힘들어 죽겠어. 스승님. 나잇값 한 거 십불하네. 너도 그것도 하지 마. 너 그거 한 지 몇 달 됐는데 내가 그거 따라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유행 안 되는 걸 매번 하고 싶어. 하지 마.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리를 지키는 것일 것이다. 스승님. 근데요. 이 의리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우리 한국 축구요. 우리 선수 감독이요. 이 지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선수를 뽑을 때 공정하게 뽑아야 되는데 의리로 뽑아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나라의 대표선을 뽑는데 실력대로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인데 이 팀에서 몇 명. 저 팀에서 몇 명. 이렇게 의리로 뽑아주다 보니까 쿡칠 날 그렇게 우리가 큰 승모를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제 계파별로 당직한다는 거냐. 어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도 요새는 세 계파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데 우리 대표선수도 이제는 모든 걸 초연해서 실력대로만 뽑아야 될 것이다. 스승님. 전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아 그랬어? 네. 저 제 친구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 애인이 외로울까봐요. 제가 불러내갖고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요. 요구르트도 줬어요. 아주 그냥 고양이한테 생산을 맺혔구만. 맺혔어. 너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기 위해선 그 살부터 좀 빼! 에이. 사전수 선생님도 쪘잖아요. 아이참. 야야야야야. 너 요새 뭐 차별화 차별화 그러는데 내가 정말 차별해서 한마디 할게. 살이라도 얘하고 나고 같은 살이니? 그럼요. 달라요. 얘는 고기가 수입고기면 나는 한우야. 얘는 비게면 나는 안심해 등심이야. 같은 살이랑 똑같이 보지 말라 이거야. 차별을 줘라 이거야. 근데요. 요즘 이 정치인들 사이에요. 응. 나는 이 사람이랑 다르다. 나는 이 사람과 좀 다르게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차별화에 대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은데 서로 자기는 남하고 다르다니까 글쎄. 어떻게 다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연예계에서도 그렇다. 여기는 오재미. 사실 우리 코미디안 중에서 바보역한 코미디안들이 몇 명 있어요. 오재미, 심영래, 이창훈, 양동철 그런 옆에 오도 이제 바보역을 난다 이거야. 그러나 오재미는 달라요. 다르다고 개성이 강해요. 왜? 다른 코미디안은 일부러 웃길라고 아는 걸 일부 틀리게 해서 웃기는 반면에 얜 정말 몰라서 틀리잖아. 그 얼마 참. 그지? 예.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 차별화를 가장 많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텔이다. 호텔에 가보면 문 열어주는 거 하며 인사하는 거 하며 전부 다 그 차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차별화가 아니냐. 스승님 근데요. 지금 이 태풍 셀리가 불어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큰 피해를 봤대요. 매년 물어온 태풍을 또 이번에 대비를 못했구나. 근데 그 셀리란 태풍은 어느 쪽에서 불어왔느냐? 대만 쪽에서 불어왔대요. 대만 쪽에서? 자 다 같이 기도하자. 신희 씨야. 이렇게 어린 백성들이 임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습니다. 신희 씨야. 의리 없는 사람의 징과되기보다는 의리는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리를 위해서 죽을 지언정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의리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도와주소. 도와주소.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으시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이 의리를 가장 쉽게 버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충 인사들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살이사욕을 외시아 그 오랜 의리를 쉽게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나라를 믿길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도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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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보게 친구. 어쩌다 말라 투만번. 했다고 당길 수 있나. 아니 오늘 내가 지금 아이디나 참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게 친구간의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거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런 말을 자격이나 있어? 친구 중에 술집하는 친구 있지? 술집하는 친구 있지. 너 그 친구 심양 영업했다고? 니가 신고했지? 했지. 그걸 누가 왜 신고해? 불법이잖아. 불법이나 말아 왜 신고해? 친구가 돈 버니까 배 아프니까. 따라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